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시 의회가 9대 하반기 의회 출범 이후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의원들은 스마트 미디어 센터와 청년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식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차세대 미디어 산업의 핵심 기지로 조성한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입니다. 실감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과 예상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센터 내 각종 시설들을 점검했고, 센터 측이 요구하고 있는 인력과 예산 지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 스마트 미디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경주 구도심에 자리 잡은 경주 청년센터.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과 소통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창업이 이어지면서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청년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본예산과 추경 예산으로 나눠진 경주시 예산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들이 경주에 안전이 정착할 수 있도록 경주시와 센터가 청년들의 소통 창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당부도 드렸습니다. 이에 앞서 경주시의회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보건소와 경주 하늘마루 시설 관리공단을 잇따라 방문해 철저한 시설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몰하면서 포항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기준 포항시가 운영하는 지역 7개 지정해수욕장에서 집계한 해파리 쏘임 사고는 모두 215건으로 해수욕장별로는 월포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룡포와 칠포 44건, 심창해수욕장 2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산지 쌀값이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은커녕 18만 원 선도 무너졌다며, 다음 달 6일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농은 윤석열 정권이 양국관리법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선제적 수급 조절을 통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7만 9,516원으로 떨어지는 등 쌀값 폭락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공모한 2024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에 울릉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는 공백 없는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과 사교육체로, 울릉형 초중고 공교육 혁신 등의 모델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혁신당 소속 김성조 포항시의원은 오늘 제31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야당 소속의원들의 참여 보장을 위한 포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의원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전에 경선을 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바람에 협치가 실종됐다고 주장했습니다.